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해 숨진 70대 아버지를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온 40대 아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40대 아들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로 감싸 냉동고에 보관해 왔습니다. 이 아들은 어제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으며 사망신고를 늦출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.